너는 어땠어? 어때, 지금 그러면? 나 솔직히 아직까지 내 마음 자체를 잘 모르겠어 갈패를 못 잡겠어 쉽게 내 마음을 못 듣는 게 있어 두려워 이게 성격이 진짜 미안해하기 싫고 확인은 받고 싶고 이게 야, 잘했어 잘 못 했어 잘했어, 잘했어 근데 홍학이 형은 확실해 주리 누나야 아, 그래? 나 오히려 홍학이를 잘 모르겠던데 왜냐면 나랑 같이 주리 누나랑 연습했잖아 응 근데 앞뒤 홍학이 형이 너무 먹을래? 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어, 조용히 왜? 크게 말하지 어, 어떤 일이냐 잠시만 유부초밥 유부초밥인지 뭐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니, 그 한가 아니 유리 나왔어? 아니 볼 수가 없었어 위에 있어서 야, 그러면 너 지금 같은 마스크 부패하냐? 걱정? 아니야,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? 막 거기 껴들어, 아주 그냥 너 주리야? 어? 아, 그건 모르겠지 두리도 안 해 아니, 근데 나는 갑자기 말하기? 왜 그렇게 말하기 주연이 잘해라